대학 지원자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계속되면서 지역대학은 소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김유의 집중토론에서 지역대학의 위기 대응 방안에 대해 조명했습니다. 강은희 기자입니다. 2022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에서 수도권과 지방권 모두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올랐습니다. 지난 3일 정시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광주지역 대학의 정시 모집 경쟁률은 전년대 3.92대1, 조선대 2.95대1을 기록했고 지스트는 82.3량대1로 역대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대학과의 경쟁률 격차는 전년보다 더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얼어붙은 고용시장에 취업에 유리한 학과를 찾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대학학과 이런 것들도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이 됩니다. 양질의 개학학과는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쪽으로 더 몰리는 거고요. 특히 2024년에는 학령 이구가 12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경쟁력이 없는 대학은 후멸 위기입니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학들은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거나 기업과 연계를 통해 특색 있는 학과를 개설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비 지원 없이 학교 예산만으로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등록금 등의 수익으로 진행되는 학사 운영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토론자들은 정부가 지방대학에 지원한 예산이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며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현재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게 지금 75%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5%를 가지고 전국에 있는 대학들이 그걸 나눠가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하나의 단적인 문제라고 보고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강조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대학의 무상교육. 전국 교수 노조에서 초등고처럼 대학을 공공교육으로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무상교육으로 학생 대부분에게 지원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얻는 이득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상교육이 사립학교의 비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신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고등교육인 대학에 지금 정부가 투자하고 있는 이 비율은 9%가 채 안 됩니다. 평균 12%인데 최소한 평균 수준이라도 탑 레벨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평균 수준만 지원을 해줘도 충분하게 무상교육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무상교육이라는 것은 전제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재단이 먼저 공익적인 또는 우리가 대학으로 말하면 공익적 사립대니 공영형 사립대로 먼저 전환된 후에 토론자들은 코로나19 이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국가 균형 발전 정책에 발맞춰 지역 특성에 맞는 학사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입시 정원 감축 그리고 또 경쟁력이 낮은 학과의 통폐학과 같은 과감한 구조 조정 그리고 지역사회와 산업 현장에 부합한 대학의 특성화 그리고 학력 인구뿐만 아니라 입시 타겟을 다양화하면서 이제는 평생교육기관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이런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만 어떤 혁신이든 새로운 판으로 설계든 이제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역 대학의 위기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김유미의 집중토론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NB 지역 순회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CNB 뉴스 강은희입니다. Kora Beltrine Kora agricultur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